저것도 여행용 트래블백이에요. 그 안에는 어서 드려요. 매쉬만 구조로 딱 들어갔기 때문에 보기에도 편하고 세면도구나 아니면 진짜 여러분 정리가 필요한 이런 옷들들 딱 들고요. 캐리어에 딱 들고 가시기에 너무 좋으니까요. 편안하게 역시나 남성용 선택으로 해도 트래블백 같이 동봉해서 보내드립니다. 아니 남자들은요. 특히 더 열이 많으시죠. 남자들은 열나면 잠도 못잠. 잘 때서 아마 입는다고 할 거예요. 요즘같이 습하고 더울 때는. 그래서 드레스 셔츠나 와이셔츠, 골프 티셔츠 운동하실 때 다 입을 수 있게끔 구성도 알차게 해서 이런 형태가 또 받쳐 입기가 되게 좋아요. 집에서는 이렇게만 아마 덥다고 입고도 계실 건데 이렇게 다 기능성. 역시 접촉냉감. 그레이, 또 블랙까지 이렇게 민소매 스타일도 드리고 반팔. 저 반팔은 정말 운동 가실 때, 헬스 가실 때도 남자분들 너무 좋아하실 거고 일상생활 주말에 놀러 가실 때도 되게 좋죠. 인앤아웃. 겉옷과 이너 구분이 없습니다. 반소매, 민소매 다 적절하게 넣어드리면서 필요한 컬러. V존이기 때문에요. 그냥 일상복으로 입어보셔도 좋겠습니다. 진짜 시원하고 부드러운 고기능성의 남성 쿨탑까지도 해서 다 드리니까 사이즈만 선택을 하시고 오늘 최초 방송 사상 최저가입니다.